세계 1위 와이파이 기업 TP-Link 광고주님께서 지난 로봇 청소기에 이어 신제품 컬러프로 나이트 비전 CCTV 신제품을 또 주셨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TP-Link는 전 세계 와이파이 제품 시장 점유율 1위 20억 명의 고객과 2만 4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이죠 세계 1위 공유기 판매 및 제조기업으로도 알려진 기업에서 TOP4 브랜드가 미국, 독일 등 해외 아마존은 물론 국내 홈카메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밤에도 나처럼 잘 보이는 컬러프로 CCTV의 성능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신제품 컬러프로 CCTV는 먼저 2K QHD 초고해상도로 무려 고화질 400만 화소를 자랑해요 그래서 용량도 513GB 대용량 저장되는 것까지 탑재되어 있대요 컬러프로 나이트 비전으로 깜깜한 밤에도 낮에 찍은 것 같은 고화질을 자랑해요 이거 보세요 밤인데 이렇게 선명할 수 있나요?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CCTV 화질이 스포트라이트 없이 밝은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또 IP66 방수반진 등급으로 비오는 날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도 잘 작동해요 저는 할머니 집에 가면 전원주택이라 가끔 저녁에 보라미가 오거나 다음날 아침 TOP4의 네티지 발전목을 보곤 하거든요 이젠 컬러프로 CCTV 야외에 달아드려야겠어요 방수반진 되니까 고장 날 걱정 없고 선명한 화질 덕분에 멀리 보이는 야생동물로부터 소중한 농작물까지 지킬 수 있고 또한 이 슈퍼 조리개 렌즈 및 대형 센서는 초저저도 환경에서 색상을 렌더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과다 노출 또는 노출 부족 현상 없는 이미지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감시할 영역이 넓은 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촬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최대 127도의 시야각으로 넓은 공간까지 감시가 가능하니까요 이젠 TOP4 스마트폰 어플로 손쉽게 설치하셔서 회사나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완전 보안이 필요한 구역이라면 낮에도 위험한 밤에도 안전하게 안심하게 TP-Link 신제품 컬러프로 나이트 비전 CCTV와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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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